책이랑 놀이랑 동아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육행시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문 좀 띄워주시죠. 책! 책을 사랑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이종녀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알리고 싶은 김정화입니다. 낭만과 즐거움 있는 그림책을 소개하고 싶은 한은아입니다. 놀이와 함께 그림책을 본다면 기쁨은 2배의 조민이입니다. 이 세상의 그림책을 모두 읽고 싶은 김희영입니다. 우와! 랑! 랑랑한 목소리로 아이들과 그림책으로 소통하는 책랑 놀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동아리는요. 내손도서관에서 책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책놀이 수업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도 육아를 하면서 그림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흥미를 갖고 정보를 찾아보니까 도서관에서 책놀이 프로그램 강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저도 지금까지 책놀이와 함께 강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희 동아리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저녁 밤 10시에 비대면 줌으로 그림책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3월부터 내손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화를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놀이 재능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하는 책놀이는요.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고 그림책을 놀이와 접목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그림책을 보고 책 내용과 연계된 독화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해주게 도와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얼마나 멋진 동아리입니까. 그렇죠. 그림책을 놀이로 만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익히고 함께 동작을 표현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림책 속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놀이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맞아요. 멋진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 받으러 오세요. 의양시 왕소수에 있는 캠핑장에서 찾아가는 책놀이를 하고 싶어요. 오 진짜. 우와 멋지다. 낮에는 아이들과 책놀이를 하고요. 저녁에는 캠핑 가족과 함께 같이 북토크를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와. 너무 멋있다. 오양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이기에 더욱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꼭 한번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꼭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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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시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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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책 책이랑 놀이랑 이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